엘로벨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하이텐션 러브 코미디 그녀는 태클 당하는 걸 좋아해를 소개합니다 라이트 노벨 작가로 오해받아 녹음실로 끌려온 주인공 오해가 풀린 후에도 아이돌 성우와 함께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되는데 하지만 녹음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첫째 라디오 녹음에 태클과 태클이 난무하는 폭소 대전개 하이텐프 앤 하이텐션 그녀는 태클 당하는 걸 좋아해 1관 엘로벨에서 2월의 대발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종이다